벌집꿀 먹어볼까? 따끈한 키리모찌 위에 올려서 주루룩 벌꿀이 입안 가득 모여서 고소한 키리모찌를 반갑게 맞아주네 홈사운드 마이크 소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서 일단 이어폰 좀 끼고 먹을게요 알았죠? 다음은 핫도그 사이즈가 더 날라요 두꺼운 거 사이즈가 더 날라요 사이즈는 그리운 느낌 그는 이 핫도그 그리고 이 핫도그 같이 만들어서 그는 거리가 더 날라요 동료무침 와, 이거 진짜 당 충전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와... 기분이 좋아졌어 하하하 벌꿀즙과 키리모찌 여기부터 먹을까? 하니까 쫓과맛 파는 그릇 소스 콜라보리노 마시메 베러qua 세라맛 이 cloth 진짜 claus 흐흑 ienza 아, 그런데... 맛있어요 떡이랑 역시 떡은 꿀에 찍어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두 번째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벌꿀집이랑 바다포도랑 먹으면 단짠이니까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다포도랑 벌꿀집을 한번 찍었어요 뭐지? 너무너무 조금만 먹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맛없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냥 맛있는 것들만 모아서 아, 맛있네! 키리모찌만 한번 먹어볼까? 얘를 이렇게 해서 쫙 짜면 꿀이 나올까? 한번 해볼까요? 음... 음... 아, 짠! 그런데... 여행은 과연 손님! 이 벌꿀집에 있는 밀랍을 먹어도 되냐 마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밀랍 먹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먹다가 잘게 씹혀서 넘어가는 건 먹고 덩어리로 뭉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뱉어내고 이러면서 먹으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키리모찌랑 같이 먹다보면 그냥 떡 씹다가 같이 이렇게 넘어가더라구요 같이 찍어먹은 뱉어내고 fiance 여기가 진짜 assembling 텔디아 뱉어내고 와. 여기 뭐하는 뱉어내고 뱉어내고 버려다 놀는데 밥이 많이 먹고 싶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 징그러워? 신기하지? 이거 그냥 이대로 놓으면 돼 본 적 있어? 이렇게 놔둘려고 이런거 본 적 있어? 확 하고 나와 어때? 뱉을거야? 그렇게 뱉으면 돼 아니 그럼 엄마 줘 그러면 뭐야 왜 이거? 왜 이리로 놔 꺼꿀꺼꿀에 싫은거다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오네 꿀 꿀꺼꿀꺼 영원아 여기 찍어봐 꿀 찍어봐 더 많이 여기 찍어 진짜 맛있게 먹네 영원아 봐봐 엄마 많이 찍어줄게 꿀꺽 톡톡 콕콕 씹어먹었네 근데 떡은 뭐가 안걸리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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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꺄 귀여워 맛있어? 영훈이가 핑크 할 건데 응 그래 영훈아 근데 이게 안 내려와 영훈이 여기 찍어 먹을 때 쓴 약 먹을 때 꼬리랑 같이 먹었잖아 영훈이 가래떡 하나 다 먹을 것 같은데 보여? 그렇죠? 귀여워 꼭꼭 씹어 먹어야 떡 목이 안 걸리게 나는 영훈이 먹방을 찍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네 떡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벌써 만족감이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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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기다려 봤다 봤다 어 영훈아 피어내는 거 재밌다 그치? 응 아 아 그럼 여기